인천의 골프 유망주들이 기량을 뽐낸 제15회 인천 서구청장배 학생 골프선수권대회가 지난 23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인천학생 골프선수권대회는 매해마다 유능한 골프선수들을 키워왔으며 특히 이번 대회는 인천시 유일한 구단위 대회였습니다. 대회에 입상을 하게 되면 인천을 대표해 전국체육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초등부 최신우, 여자초등부 지연아, 남자중등부 최준희, 여자중등부 박정은, 남자고등부 김민재, 여자고등부 김예리 선수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선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한 분들께 감사와 실력으로 보답하길 바란다며 각자의 꿈을 이뤄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